아이씨! 빨리 깜짝이야! 아이씨! 대가리 치우 이 새끼야! 뭐하냐? 아니 뭐래? 자기가 구체적으로 지랄이 갈방을 한다 갈방을 해 그래서 키스한지 얼마나 됐다고? 아... 과진까? 형 왜 델림델림 미세먼지 맛있냐? 먼지에 묻어있는 고독의 맛을 찌따게 할까? 아... 혓바닥이 고독하시구나! 그걸 먹어? 왜? 찌꺼기 좀 남았는데 좀 줘? 꺼져! 욕부 불만아! 뭐 그래? 흉신! 어디 가서 키스 좀 막 하고 살아! 추잡스러워! 추잡스러워! 추... 추잡스럽다니! 추잡스럽다니 추석! 야! 내가 이래봬도 열심 내 판무 파탈이야! 아시키야! 판무가 파탈! 판무 파탈이 얼어 뒤졌다! 아휴... 아휴... 그래도... 넌 뭘 쫄아 아니야? 나나 잘하세요! 뭐? 이거 뭐? 어? 이거 뭐? 이거 뭐? 내가... 어? 난리다 난리! 혼절! 알어? 아이고... 큉신... 키스가 무슨 혀보다 지랄이냐? 모쏠 시키... 모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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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그거... 나한테 해야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.. 아...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시키... 야... 여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좋아하는지... 알아? 모르면 꺼져... 뭘 알겠니... 집에서 혼자 공중에다가 애왓기스나 날렘날렘하는 양반이... 훈련 시켜! 훈련! 어? 손흥민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! 아니... 흥민이 원래 여기다 판다고? 매국논데? 그럼! 넌 뭔 줄 알아? 아줌마! 다시 해! 아주머니! 아! 누나! 누나! 언니! 언니! 쯧! 아... 남자는... 여자가... 키스를... 처음 해줄 때가 제일 좋아... 툭! 씨발... 누나가 동생한테 침을 뱉네... 동생한테 침을 뱉어? 침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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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을... 침을... 침을... 아기...